오늘 빗땀 눈물하면서 멤버들이 아까 개인 파트에 하트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하트를 할 거예요. 소극적인 하트를 할 거예요. 소극적인 하트를 할 거예요? 지민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할 것 같아요. 아 진짜 웃기겠다. 안 웃어야 됩니까? 마지막에 빵! 이거랑 또 뭐 할 거예요?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. 요걸 아래? 모든 파트였다. 저는 소영이 발표할 수 있을 거예요. 예쁠 수 있을 때 잡힌 수 있을 때 잡힌 수 있을 때 잡힌 수 있을 때 나 둘이 안 나왔어요. 예쁘다. 나 셋 내가 학생이 잘 안 나왔어요. 제가 학생이 잘 안 나왔어요. 너 뭐 같아요? 스마트 말아요. 잠시 한 번만? 하하하하 우리 커플에서 맞으면 하트 저 그때 하트 했어요. 이렇게 하트. 그렇지,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까 이렇게 하트 했어요. 아까 카메라 리허절하게 돼. 페이버 이겨낫어 이게 웃음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형 같은 것 같아? 형 옷이 갈게요 나 나 피스 밑에 했는데 피스 밑에 안 잤잖아 나도 너무 달콤해 안 잤어 아니요 키스 하고 끈할 거 같은데 니가 안 잤어 난 너무 달콤해 안 잤 피셰터 싶어서 위에서 잤어 댄대 너무 달콤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어? 좋다 너무 달콤해 너 멋있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아니지 형 어디서 붙여있어 나 또 놀았다니까 그러면 두 번만 하고 잘하고 잘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왜 이렇게 하면 되지 형 춤 잘 추다가 나도 정보를 한다니까 춤 잘추면 이동수 똑같이 되는 겁니까? 와 대박이다 나 이동수 37이라 어떡하네 우리도 신발 신고 있다고 해 좋겠네 어 좋겠네 네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struct Virginia 캐스트 포함 Señor